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오늘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대선 후보들의 속이 얼마나 탈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대선 후보들이 최근 들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저마다 경제적으로 일행하듯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치를 파파해야 합니다. 그 일 위약하지만 저와 안철수가 걷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많은 분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문득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 속에 저 안철수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의 후보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 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다시 공허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사기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반칙과 특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이상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후보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상혁 의원님,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보수 정당의 후보들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라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그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조그마한 자원봉사 선거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2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울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참여정부 당시에 환생경제라는 그런 연극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능욕하고 그다음에 봉하마을을 아방궁이라고 하면서 했던 우리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도 아직도 현존하고 계시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던 그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해군기지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전작권 환수 그리고 동북아의 균형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말까지 14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그 오랜 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건지 한편 정말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왜 울컥했을까요? 그렇죠. 강정마을이니까 그런 겁니다.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해군기지,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층이 강력히 반대를 했던 곳이죠. 그리고 건설 과정에도 계속 반대가 있었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지만 그걸 추진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을 권해와 결단을 생각하면서 울컥했고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이고 또 국민 통합적으로 대통령이야. 한쪽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의지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은 후계자로 이렇게 여겨졌던 문재인 정부가 그런 통합 정신을 제대로 이어갔는가. 그러니까 국민을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끌어갔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박상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자권 환수는 현 정부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뭐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본인이 안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 이재명 후보 부부를 통해서 반칙과 특권이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지금 오로지 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7국 공무원이 증언을 통해서 또 문자와 여러 가지 사진, 녹음을 통해서 보여준 걸 보면 물론 그 1단이 나온 것이지만 아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반칙과 특권이 이재명 후보 부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은 이재명 후보 부부가 받았고 이재명 후보 아들도 받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과문은 냈지만 어떻게 저는 봉하마을 가서 반칙과 특권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곁들여주셨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왜 후보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언급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직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할까 이 부분을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말이죠. 이재명 전 의원이 또 구체적인 최근에 제기된 의혹까지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셨으니까 박상혁 의원님께 반박할 기회를 드릴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또 비약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려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려고 했던 정치검찰을 극복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했던 검찰개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안타까웠던 어떤 검찰의 과잉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야말로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장본인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차차 오늘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얘기하십시오, 대신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통해서 쿠데타하겠다는 겁니까? 정치검찰의 본찰이 변기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재명 후보의 부부의 가족 문제를 꺼냈냐면 우리 박 의원께서 먼저 윤석열 후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전자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한생경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전자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의 문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시는 선제 공격의 전제는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주 국방과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전자권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권이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됐으면 그동안 우리는 자주 국방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주 국방 못하고 있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육사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자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다. 그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지금 강정기지에 가서 얘기하시는 게 정말 자주 국방에 대한 그 꿈을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전자권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닿을 것인지 그게 없이 비판점이라면 그런 부분을 전제하셔야죠. 전자권 환수는 조건이 있었고 그걸 현 정부도 지키고 지금 해왔던 거예요. 그걸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걸 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임박했다는 게 또 두 분 또 설전이 시청자들도 지켜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34년 전 대정부질문 당시의 연설 20년 전 편지의 한 구절 이걸 언급을 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3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4년 전인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의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년 전 대선이 있던 해 노무현 전 대통령 편지에 나오는 한 구절,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맡을 지도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진영 논리에 가두지 않고 국민을 통합을 시켜서 어떤 생각이 다 다른 국민들을 하나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색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갈등과 대립의 이런 소형 대리에 계속 빠뜨리는 문제가. 물론 국민의힘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가진 여당이 그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그렇고 한미 FTA, 민주당 지지 세력들 다 반대하는 데 그걸 성사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소위 기독권과 특권 타파하려고 노력을 해서 민노총과도 갈등 관계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평화유지군, TKO 파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잘한다고 칭찬해 줬어요, 발목 잡지를 않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면 그런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서 구현을 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느냐. 아마 성찰을 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상일 의원님 말씀 듣고 있으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아주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극 지지했던 정당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이 위기의 시대이고 그런 가운데 더 많은 민생이 어렵습니다. 사실 뭐 거기에는 저희도 집권 여단으로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인간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국가의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과 희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아전인수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 노무현 전,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이사연 전 의원님 조금만 가라앉히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그럼 제주도 강정마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안 할 겁니까? 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어디 녹취파일 김건희 씨인가요? 거기서 공개됐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린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다른 곳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공에 관한 것은 충분히 평가를 하고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공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노무현 대통령의 공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을 지금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박 의원님은 제가 과거의 한나라당과 다른 태도를 취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과거의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나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죠. 그게 정쟁으로 비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잘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발목 잡지 않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검사와의 대화를 기억을 하십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때려치우고 나와서 정치에 바로 참여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벌이는 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검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셨겠습니까? 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바로 물러나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이 하려고 했던 거,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온갖 압박과 핍박을 가하면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성역 없이 수사하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은 그걸 던지고 나와서 나라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지금 대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깊은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징계 사안에서도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것이 핵심적인 저는 정치검찰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지금 법원 판결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것들. 판사에 대한 정보 취합이 정말 심각한 사찰의 문제였다면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판사에 관해서 공판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관한 정보를 소위 법조인 편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던 검찰의 그동안 관행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후보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는데 말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뉴스 예수입니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도전과 용기입니다. 과감한 개혁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노무현 정신과 전탈정신이 만나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원칙을 잃고 좌충우돌해도 저희 정의당은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왔다고 자부합니다. 노무현이 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4명의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하나같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하고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제가 이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여러분 어떤 연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했던 아마 인천 연설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집 가운도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맞는다. 바람 부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 이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600년의 역사,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우리가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연설이 당시 그 연설을 들었던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시니까 너무 가슴이 찌가 안 돼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그 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그 용기,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더 성찰하고 함께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 재임 기간, 마지막 해에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추락을 했었죠. 측군과 가족의 어떤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이 또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권이 바뀌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조차도 이제 친노는 폐족이 됐습니다라고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서거와 함께 세상에 던졌던 짧은 마지막 편지 한 장,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에게 아마도 모든 것을 던져서 세상에 자신이 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 아닌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여쭙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진영을 넘어서는 문제란 말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고뇌와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가 새는 한쪽 날개로 못 날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 소위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다 헤아리면서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추구해 나가려고 했던 점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국민 통합을 또 지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 측면이 뭐냐 하면 본인이 종로에서 국회의원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고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 어려운 곳에서 낙선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던 거죠. 그런 정신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 앵커님 말씀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권력에 굴하지 말고 맞서라. 이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박성열 의원님은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다시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권력에 굴하지 말고 맞서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있던 것처럼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아주 전대위문의 독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는 데 모든 권력을 사유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까지로 만드는 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가 그런 가치를 아셨다면 정치를 하지 말거나 오랫동안 좀 더 성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는 왜 반증이 되냐 하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것,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가치를 좀 공유하거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민주당에서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해당 본부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의 영상을 활용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지자, 당이 만든 게 아니고 지지자가 만들어서 이거를 델리민주면 공식 사이트 아닙니까? 공식 사이트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올려서 어쨌든 공개가 됐었던 것 아니에요? 뭐 선거철이면 각 당에서 좋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지자들께서 만드시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인기가 있으면 좀 공식 사이트로도 회자가 되기도 하고 의원들이 공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게 아니,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내용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가지고 했었다면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도 있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가지고 지지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박성희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왜 해당 본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완벽하거나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좀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유세단에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미국 같은 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당의 후보를 유세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심지어는 전당대회 때 전직 대통령들이 다 나와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뭔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생전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전직 대통령 문화가 대통령직으로 전직 대통령을 떠나고 나서도 어떤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같은 정당 후보에게 마음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하지 않았었나, 삼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이실 때 후보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정치 어떤 계기가 없었죠. 다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 마지막 전날 클린턴이 나오고 오바마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 계시지만 그런 마음, 지금 민주당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칙 없는 세상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것을 공유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됐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을 어떤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확정한다고 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해갖고 다 모든 정당이 대선 때마다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을 다치를 개성한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승만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개성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이 왜 합니까, 그걸. 지금 주인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고 추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육성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선거에 쓰게 한다는 계기에 온당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걸 장려하고 싶다는 저는 박 의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오죽하면 민주당 내 댓글도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이런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제가 당의 공식 입장. 저는 여러 차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지금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그거를 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박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몰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선거에 독이 됐고 마이너스가 될까 봐 그렇게 내리는 조치를 하고 경고를 한 거로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상현 의원은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대승적으로 우리가 민주당 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라면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노무현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제가 좀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 과할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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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